인어 공주 됐어? 응 수영하네 울려간다 안돼 인어공주가 어디에 살아요? 인어공주를 찾았네 와 인어공주가 진짜 예쁘다 와 인어공주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잘했어 인어공주 어디가요? 인어공주 어디가요? 해마공주가 수영하고 있어 와 어디가지? 해마공주 어디가세요? 해마공주 어디가세요? 이거봐 물고기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더 우와 물고기 크다 우와 물고기 진짜 멋있는데 오 물고기 큰데 괴물이야 안돼 안녕하세요 타이거토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공주 해마하고 인어공주가 있거든요 네 오픈해볼까요? 네 오픈하기 전에 박스를 봅시다 공주 해마는 거품 어항 세트입니다 톡톡 치면 잠든 해마가 깨어나고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촌동생 우리 사촌동생 아인이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잠든 해마가 깨어나요 네 헤엄을 막 치면서 바튼을 누르면 물방울 바불이 막 올라가요 어항 세트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어공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헤엄치는 인어공주 어항 세트도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열어봅시다 근데 얘는 빡돌이가 있어야 돼 응 그치? 어 물을 넣을 것 같으면 그냥 물만 넣고 어 물만 넣으면 될 것 같아 물만 넣으면 갈테? 응 물만 넣으면 되는 것 같아 네 자 물만 넣고 아빠 가져올게 자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해마공주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어봐요 어 이거 그럼? 어 넣어봐 할 수 있어? 어 정하네 오오오오오 신기하다 그치? 응 그럼 이걸? 어 눌러봐 그 바블 눌러봐 어 바블이 나오네 우와 대박인데 신기하다 그치? 근데 왜 잠을 안지? 어 잠을 안자 수영하고 있는거야 어 바블이 싹 나오네 자 이것도 인어공주 거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자 인어공주다 시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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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불도 켤 수 있잖아 불? 불은 아직 안 보인다 그 불? 불은 아직 안 보인다 불은 아직 안 보인다 불은 아직 안 보인다 밤에 켜면 된다 우와 신기한데 그치? 불은 아직 안 보인다 이거 올라가 눈 인어공주 피해 인어공주 피해 인어공주 피해 올라간다 안돼 올라간다 올라간다 물고기가 있으니까 더 재밌는데 그치? 아 또 올라간다 상어 볼 줄 몰라 상어 안돼 안돼 상어 겁이 안나나보다 인어공주가 어? 인어공주 깨물어 상어 깨물라고 그래 아 그래? 깨물어 안돼 인어공주가 피했어 인어공주가 어디에 살아요? 인어공주가 바다에 사는데 근데 거기 바다로 나가는 강이 있거든 강에서 가끔 가다가 보여 우리 거기 인어공주 찾으러 가볼까? 거기 있나 없나? 오케이 렛츠고 가보자 어 쉬어 저기 봐 인어공주다 바위에서 쉬고 있다 저기 봐 와 우리가 인어공주를 찾았다 신기한데 그치? 우리가 인어공주를 찾았네 와 인어공주가 진짜 예쁘다 와 우리가 인어공주를 이렇게 찾을 수가 너무 신기한데 안 그래? 어? 인어공주 수영한다 수영하네? 어 이건 해마공주다 해마공주 해마공주네 해마공주가 여기서 물에서 수영하고 있네 쟤? 어 해마공주가 수영하고 있어 와 어디 가지? 해마공주 어디 가세요? 해마공주 어디 가세요? 우리 열심히 간다 우리 열심히 간다 그치? 너무 신기한데? 어 이제 갈 수 없나봐 갈 수 없나봐 진짜 어 인어공주 어 인어공주 어 수영을 잘하는데? 어 해마 해마 어 인어공주? 어 인어공주다 그치? 인어공주가 변했어 인어공주 어디 가요? 인어공주 어디 가요? 인어공주 어디 가요? 위험해요 조심해요 위험해요 조심해요 위험해요 조심해요 수영을 잘한다 근데 그치? 나무를 잘 피하네? 어 나무를 잘 피하고 수영을 너무 잘한다 어 오 와 신기한데? 인어공주가 여기 있을 수가 그치? 오 오 인어공주 여기서 뭐해요? 인어공주 여기서 뭐해요? 인어공주 여기서 뭐해요? 신기하지 인어공주가 저기로 가서 저기로 가면 되지 어 그러게? 이렇게 막 가지 어 이렇게 다시 가고 하면 멀리 더 멀리 가요 저기서 올라왔어? 응? 저기 먼 데서 저기서 올라왔나봐 바닷물에서 올라왔어 바닷물에서? 여긴 강물인데 바닷물을 타고 강을 타가지고 올라왔나봐 응? 인어공주 어디 가세요? 인어공주 어디 가세요? 인어공주 어디 가세요? 어디 갔다 인어공주가 가버렸어 그치? 여기 잘했다 잘했다 우와 색깔이 변한다 슈우야 색깔이 변하고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어? 이거 뭐야 이게? 슈우야 천장 좀 봐 천장 우와 우와 너무 멋있는데 색깔이 변하고 멋있다 응 그치? 인어공주 색깔이 변한다 우와 진짜 멋있는데 아 초록색으로 변하고 우와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게 뭐야 이건 오렌지색? 노란색? 주황색? 맑은색? 빨간색? 물고기들도 멋있는데 여기 어 해나공주가 있다 해나공주 여기 여기 해나공주 어 해나공주 어디? 어 해나공주 여기 있잖아 위에 어디? 어 해나공주 드니까 멋있다 아이고 안 돼 올라가라 해나공주 드니까 멋있다 우와 바늘이 진짜 멋있다 슈우야 그치?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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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물고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더 물고기 크다 우와 물고기 진짜 멋있는데 어 물고기 큰데 어 그치? 자식을 살펴버리니까 진짜 멋있다 그치? 오 오 크다 크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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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와 그래 크다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오 자 시오 얼굴 좀 보자 시오 얼굴 어디 있어 어? 시오 얼굴 멋있는데? 우와 너무 멋있다 시오 얼굴도 여기 오 노 안 멋있어 얼굴이 이상해 오 노 하하하하 괴물이야 괴물 안 돼 하하하하 괴물 같다 시오 얼굴이 하하하 하하 하하 괴물이야 하하 안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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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진짜 멋있는데 응 인어공주 근데 왜 우리가 해변가에서 인어공주를 찾아왔지 왜 해마공주를 안가 해마공주를 안가 해마공주는 왜 안가지 진짜 예? 해마공주는 자명하나 봐 와 진짜 멋있다 시오야 그치? 왕왕왕 어? 물고기가 깨려고 굴렸나 봐 어 그러나 보다 그치 아니 어 그냥 잡아서 버튼을 누르면 되려나 다시 아 그치 음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네 그래요 빨간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빨간 버튼을 눌려주세요 감사합니다